오케이. 뭐, 뭐, 뭐 뜬자에 가서 그냥 막 뜬자에 가서. 와, 요새. 뚝뚝뚝뚝뚝뚝. 아이가 약간 곡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거를 말로 하지 말고 춤 보러 펴놔라고!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! 자, 음악 주세요. 너가 이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보신 건지. 자, 음악 주세요. 자, 이 노래는. 뚝뚝뚝뚝뚝. 뭘 잘한다.